제가 열심히 계산기도 두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라인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이 PC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선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조합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PC 추천 조합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PC부터 고사양 PC까지 조합을 갖고 왔고 제가 영상을 빨리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신제품이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영상 촬영에 조금 신중을 기했었습니다 연말이고 이제 또 신년이 다가오면서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선물로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신제품 위주로 견적을 짰으며 AMD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AMD 조합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밖에 조합이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이렇게 쭉쭉쭉 가성비 있게 가격대별로 견적을 짰으니까 이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하실 거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 M.2, NVMe 방식의 SSD 정도 추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하실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AMD CPU의 쿨러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택배로 조립을 해가지고 받아볼 경우 쿨러가 이렇게 빵 하고 분해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품 쿨러는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나사로 조이는 쿨러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쿨러들이 이렇게 보시면 딸깍하고 고리형으로 거는 쿨러들이 많이 택배 배송 중에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 점 한번 감안해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품 CPU 쿨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PC를 구매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CPU하고 그래픽 카드의 가격을 비슷하게끔 맞추시면 CPU의 성능하고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온전하게 전부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i5-9400F에 2060 Super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RTX 2060 Super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거짐 2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픽 카드에게 연산을 때릴 CPU의 성능이 많이 부족하여 코어도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만큼 속도가 빨리 나와야지 그래픽 카드 쪽으로 연산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CPU의 성능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AMD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배수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오버클럭킹을 하실 때는 공랭쿨러나 수냉쿨러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이젠 CPU 같은 경우는 3700X부터 3800X, 3900X까지는 다 좋은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나온 쿨러이긴 한데 레이스 스테이스 쿨러인가 아무튼 가성비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3800까지는 괜찮고 3900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쿨러 같은 경우는 수냉쿨러를 장착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극강의 가성비 쿨러가 이제 뭐 크라켄 뭐 X72 모델 뭐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공랭쿨러랑 수냉쿨러 고르시는 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랭쿨러 같은 경우는 히트바이프가 잘 되어 있는 모델만 보시면 됩니다 뭐 펜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히트바이프가 정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CPU와 맞닿는 부분이 수평으로 잘 깎여 있는지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간혹 이제 싸제쿨러를 달고 오셔가지고 온도가 안 잡힌다 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밑에 깎여 있는 부분이 수평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밀착이 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온도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 어떤 수냉쿨러를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삼성화재나 다른 뭐 보험사 쪽으로 해가지고 배상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수에 대한 보상까지 보험처리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냉쿨러는 보험이 적용된 제품을 고르시고 보증기간이 2, 3년 정도 측정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견적은 20만원대의 CPU입니다 에슬론 3000G 모델이고요 3.5G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슬론 AMD 3000G랑 대항할 수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9세대인 G5420, 펜티엄 G5420 모델이 있습니다 5420 같은 경우는 8만원대고요 이 에슬론 같은 경우는 3000G 같은 경우는 7만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원대의 에슬론이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아서 에슬론에 3000G 모델을 넣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의 A320A 프로 모델을 넣었습니다 64,000원 정도 단화와 가격이 측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DDR4 4기가 PC4 규격의 21300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4기가를 넣었고요 SSD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에 120기가를 넣었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JCN이나 다른 유통사가 두세 가지 정도 있죠 거기서 보증기간이 3년 동안 보증을 해주니까 좀 안정성도 괜찮은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3R 시스템에 R3 USB 3.0 포트를 지원하는 가장 보급형 케이스 미들타운을 선택을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의 사이클론 3 400W 애프터 쿨링 모델을 넣었습니다 이 CPU에 그래픽카드 정도만 장착을 해주면 웬만한 게임도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비 포함해서 한 20만원대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기서 그래픽카드 정도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도 같이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견정을 갖고 왔습니다 CPU AMD의 3000G에 똑같이 메인보드 A320 모델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4기가인데 곱하기 2개 해가지고 8기가를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1030을 넣었습니다 지포스에 GT1030 2기가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캐드를 하신다거나 그래픽 작업 애슬론의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이런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GT1030을 넣을 경우에는 사양이 좀 많이 올라가서 사양 좀 타협을 하면 오버워치까지는 돌아갑니다 오버워치까지는 한번 하실 수는 있어요 피파올라인 정도까지 잘 돌아가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SSD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넣었고 그래서 파워를 넉넉하게 400W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뭐 그래픽카드 추가하거나 하는데 파워가 딸려가지고 파워까지 변경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왕 구매하실 거 파워가 안정성이 최고로 중요하니까요 단돈 만원, 이만원 낚이려다가 PC 불량 날 수 있으니까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에 400W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뭐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230W짜리, 200W짜리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파워에서 만원에서 이만원대로 놔두실 경우 단가는 더 줄어드니까 그렇게 가격을 측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픽카드까지 넣을 경우에는 38만원, 30만원 후반대의 가격이 측정됩니다 그 다음 추천할 모델은 인텔 코어 인텔 코어 i3 9세대 9100F 모델입니다 가격은 이제 10만원대고요 4코어 4스레드의 극강의 가성비를 좀 갖고 있죠 이제 i3 9100F가 나오면서 i5 6세대, 7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4코어 4스레드 동일한데 i3 9100F보다 클럭 속도가 낮아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i3 9100F 같은 경우는 i5 6세대, 7세대보다는 성능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또 10만원대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에 H310 보드를 넣었습니다 뭐 어느 브랜드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H310만 들어간 칩셋만 적용을 하면 인텔 i3, i5 다 호환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가를 측정을 할 때 CPU가 중급이면 메인보드도 중급으로 맞춥니다 대부분 이제 견적 짜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2, 3만원 아끼시려고 메인보드를 보급형으로 많이 넣긴 하더라고요 근데 CPU가 중급이면 메인보드도 중, 3급 정도는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지금 H310, A 프로, VD 플러스 모델을 넣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DDR4 8GB를 넣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의 라데놀 RX 570 4GB짜리 모델을 넣었습니다 8GB를 넣어도 되지만 굳이 4GB랑 8GB랑 성능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BX500을 넣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칩을 생산한 업체 중에서 세계에서 3위 미국 기업입니다 1위가 삼성,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죠 TMI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T110 RGB 풀 아크릴 모델을 넣었습니다 가격은 한 3만 3천원 정도 하고요 파워는 넉넉하게 500W 넣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400W 정도는 넣어도 돼요 400W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파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00W 정도 늘려가지고 500W 맞췄고요 여기서 이제 RX570이 싫다 AMD RX570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1650이나 아니면 1660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i3 9100 모델 같은 경우는 견적 합계 금액이 50만원 중반대 50만원 중반대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가성비 가성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 말고 더 좋은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CPU는 AMD 라이젠 52600을 넣었습니다 어? 라이젠 3세대가 나왔는데 왜 뭐 2세대를 넣고 그래? 하고 하실 수가 있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6코어 12스레드의 성능을 가진 CPU인데 가격이 14만 7천원 15만원밖에 안 합니다 i5 9400을 살 바에는 저 이거 삽니다 진짜로 i5 9400F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PU가 중급이기 때문에 MSI의 B450 칩셋이 들어간 B450 프로 맥스 모델을 넣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정도 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2개를 넣어서 16기가를 맞췄고요 왜냐하면 6코어 12스레드의 성능을 가진 가성비가 완전히 끝장이죠 6코어 12스레드를 가진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그만큼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6기가 넣었고요 여기서 4기가나 8기가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입맛대로 가셔도 되고 16기가 곱하기 2배 갖고 32기가 맞추는 거는 좀 돈 아까운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기가 곱하기 2개 하거나 아니면 16기가 하나 넣거나 아니면 8기가 3개 꽂으셔도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2개 꽂냐 뭐 하나 꽂냐 2개 꽂냐 3개 꽂냐 4개 꽂냐 뭐 그 차이 있잖아요 대부분들 그래요 인텔은 뭐 1개를 꽀든 3개를 꽀든 2개를 꽀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AMD 같은 경우는 짝수를 맞춰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버스 충돌 안 나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MSI 라디온 RX 470 그래픽 카드를 넣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모델이죠 9100F랑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RX 570 모델 같은 경우가 가성비가 너무 좋게 라인업이 나왔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뭐 이렇게 국내나 해외 쪽으로 맞추는 벤치 자체가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게끔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 뭐 진짜 인텔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인텔이랑 AMD랑 갭이 좀 많이 벌어졌는데 요거는 뭐 당분간 쭉 갈 것 같습니다 인텔의 뭐 10세대라고 하죠 10세대까지 나왔는데 뭐 성능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요 RX 570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RX 580이나 아니면 1660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 240기가 SSD 넣었고요 케이스는 T110 RGB 아까랑 똑같은 넣은 거 넣었어요 i3 9100하고 똑같은 케이스 들어갔고요 파워도 500W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65만원 정도 60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만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GTX 1660 모델이 들어간 모델이죠 그래픽카드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견적 가격도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하고 그래픽카드만 변경을 해서 75만원 정도 70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을 측정을 했습니다 RX 570도 괜찮지만 뭐 나는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고사양 게임을 할 거다 하시면 1660이나 1660 슈퍼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죠 이제 라이젠 5 3500X를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i5 9400보다 벤치값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5 9400F를 고르실 바에는 라이젠 3500X를 고르시는 게 낫지만 나는 인텔이 좋다 AMD는 별로다 AMD에 대인적이 있다 인텔이 난 더 좋다 하시는 분으로 인텔 가셔도 돼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 대신 6코어 6스레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600이 더 좋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2600하고 동일한 메인보드 칩셋이 들어간 B450M 프로 맥스 모델을 넣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DDR4 8GB 곱하기 2개에서 16GB 맞췄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1660을 넣었고요 1660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이렇게 돼 있죠 1660, 1660Ti, 1660 슈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60하고 1660Ti랑 1660 슈퍼랑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죠 하지만 성능 차이는 가격 오른 만큼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르신다고 하시면 좀 저렴한 1660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070하고 벤치값이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이건 측정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240기가 SSD를 넣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콕스의 A3 바랄라플 아크릴 슬렌더 모델을 넣었습니다 요즘 케이스 트렌드 자체가 좀 화려한 거를 많이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화려한 걸 추구해봤고요 케이스가 좀 약간 미들 타워지만 빅타워처럼 보이거나 파워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장착되면서 하단에 파워랑 메인보드랑 이게 철로 이렇게 막혀있는 거를 많이 요즘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에 600W를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AMD CPU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를 좀 많이 먹긴 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600W를 넣었고요 여기서 500W를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견적 금액은 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맞춘 사양입니다 AMD의 3500X랑 비빌 사양은 인텔 코어 i5 9세대의 9400F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3500X랑 가격 차이가 한 6,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혹시나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인텔 영상이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인텔 CPU를 갖고 왔고요 메인보드 같은 이 인텔 i5 9400F 같은 경우는 예전 6세대랑 7세대랑 다르게 8세대부터는 6코어 6스레드의 CPU 성능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만 이게 터보 부스트가 터지기 전에는 클럭 속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 가성비 좋고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쿨러로도 훌륭히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어차피 오버쿨러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쿨러도 쿨러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굳이 안 바꾸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쿨러의 정품 쿨러가 안 바뀝니다 이거 초코파이 쿨러 인터넷 3,000원이면 삽니다 정품 그렇기 때문에 싸제 쿨러가 좋긴 하지만 돈 아깝다 하시면 그냥 정품 쿨러 쓰셔도 온도 잡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CPU가 이제 중상급의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즈락의 B365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를 갖고 왔습니다 애즈락 B365M 프로 폼 모델을 갖고 왔고요 메인보드에 M.2 방열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M.2를 장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 폼 모델 같은 경우는 애즈락에서 전원부를 워낙 좀 설계를 잘해요 전원부 페이지 쪽을 설계를 잘해가지고 전원부도 짱짱하고 안전성이 좀 보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넣었습니다 간혹 지금 아직도 B360 칩셋이 들어간 모델을 팔고 있는데 B360은 이제 단종이 됐고요 B360 칩셋이 새로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B36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셔야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B360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안으로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360 칩셋을 구매를 하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삼성전자에 8기가 2개 넣어서 16기가 맞췄고요 지금 거즘 이제 뭐 SSD랑 파워랑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즘 다 안 바뀌긴 하죠 왜냐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는 더 레모버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방열판이 달린 메모리나 아니면 메모리 방열판이라고 검색하시면 메모리 방열판이 나옵니다 그거를 삼성전자 메모리에다가 꽂으셔가지고 XMP나 아니면 레모버를 하셔도 충분히 거뜬히 소화되니까 굳이 비싼 GSTIL이나 커세어 이런 메모리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메모리 저렴하게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이닉스 거나 삼성 거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상관없고요 게일도 괜찮습니다 게일 메모리 같은 경우는 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 이슈 워런티인가? 뭐 아무튼 평생 보증을 해줄 거예요 아마 그게 평생 보증도 이제 그 전에 생산 라인 공장이 살아있을 때만 보증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더 저렴한 거 구매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을 살려야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의 GTX 1660을 넣었고요 여기서 슈퍼로 추가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슈퍼 올라가나 그냥 1660이나 성능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1660으로 넣었고요 똑같이 SSD는 240기가 넣었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콕스의 A3 바랄라풀 아크릴 슬린더 이거 똑같이 넣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500W 파워를 넣었고요 넉넉하게 600W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 같은 경우는 80만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80만원 딱 나오는데 80만원대의 사양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갓성비라고 하죠 이제 라이젠 라인업이 쭉쭉쭉 진행이 될 거예요 AMD의 라이젠 5 3600X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30만원 정도고요 6호 12스레드의 CPU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클럭 속도가 조금 3600에 비해서 클럭 속도가 높고 오버클럭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버하실 분들은 3600X는 추천드리며 3600X 같은 경우는 쿨러가 좀 저렴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랭쿨러나 아니면 수냉쿨러를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주변에 3700이나 3800, 3900X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수냉쿨러나 사드 공랭쿨러를 달았을 거예요 그거 남아있는 쿨러나 주라 해가지고 그거 장착하셔도 좋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의 B450M 프로 맥스 모델을 넣었습니다 CPU가 중상급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상급을 넣었어요 B450E 이상 칩셋이 X570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인보드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3600X 정도면 B45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면 오버클럭 잘 들어가고요 전원부 안정성도 괜찮고 램 오버도 훌륭히 잘 받아줍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8GB 2개 넣어서 16GB를 맞췄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X 1660 슈퍼를 넣었고요 SSD도 240GB 넣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의 스워드 S820 RGB 모델을 넣었습니다 화이트로 구매하실 경우는 1만원이 추가가 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M.2를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삼성 970 E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GB가 한 8만원 9만원 그리고 500GB가 한 12, 13만원 정도 하니까 M.2는 이 정도 사양 들어갔으면 넣어줘라 하고 싶어요 근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SSD에 240GB를 넣었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마이크로닉스에 600W 파워를 넣었습니다 가격은 조립비 포함해서 90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이 조금 많이 띕니다 인텔 코어 i3 9세대 9700KF 모델을 갖고 왔고요 K가 들어가면 오버클럭킹이 가능하게 배수해제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F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이 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버클럭도 하면서 어차피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은 필요 없어서 가격을 좀 더 절충을 시켜서 KF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8코어 8스레드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는 3600X나 3700X가 성능이 좋습니다 3700X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의 코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F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정품 쿨러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튜닝 쿨러로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둘 하나 둘 LED 터보 모델을 넣었습니다 가격은 한 3만 8천원 정도 하고요 메인보드가 이제 오버클럭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B365 칩셋의 한 단계 위인 H37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즈락의 H370M 프로4 모델을 갖고 왔고 비용은 13만원 정도라고 측정이 되어 있네요 단화 가격으로 B365 칩셋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오버클럭킹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370부터 오버클럭킹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킹도 하시고 뭐 하실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메인보드 쓰라고 이 메인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 성능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DR4 16기가 곱하기 2개 가지고 32기가를 맞췄습니다 메모리가 받쳐줘야지 연산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메모리가 80% 이상 90% 정도 쓰면 일부러 연산을 더 많이 안 보냅니다 메모리 리소스 부족으로 해가지고 PC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꺼지거나 PC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사용량 조절을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넉넉하게 32기가를 넣었고요 왜 인텔 i7 9700을 넣었는데 왜 그래픽카드는 2060을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60하고 2070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비싼 게 더 좋죠 하지만 이 정도 CPU면 이 정도 그래픽카드 정도 들어가면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저택의 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에어 D6 8기가를 갖고 왔어요 이 D6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규격이 DDR6 규격이 들어갔습니다 DDR5 규격하고 6 규격하고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DDR6 규격으로 들어간 거를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PU 가격하고 그래픽카드 가격하고 거짐 또잇또잇 되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240기가 넣었고요 M.2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M.2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의 스텔스 TX 블랙 파노라마 윈도우 모델을 넣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이 600W 정도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마이크로닉스에 700W 파워를 넣었고요 이놈이 보증기간 6년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조립비까지 하면 이제 150만원대에 있는 라인업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제 2070 슈퍼로 한번 바꿔보실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견적을 한 번만 더 갖고 왔어요 다 똑같고 그래픽카드만 RTX 2070 슈퍼를 넣었고요 가격은 16만원 정도가 올라가죠 MSI의 RTX 2070 슈퍼 벤투스 OC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 가격 같은 경우는 16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60만원 후반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 CPU 3700X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라이젠 7이라 해가지고 라이젠 7급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CPU는 8코어 16 스레드에 가성비가 많이 쭉쭉 올라갑니다 코어가 8개고 스레드가 16개이기 때문에 다중작업 하실 때는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오버클럭킹을 하시고 9700K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9700이 조금 오버클럭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3700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통해가지고 16스레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중작업 할 때는 3700X가 더 좋습니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게임 하시면서 유튜브나 뭐 따로 창 같이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이제 CPU가 상급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X570 칩셋이 들어간 MSI X570 A 프로 모델을 넣었습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 나오고요 메모리는 16기가 2개 해가지고 총 32기가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조텍의 GTX 2060 슈퍼를 갖고 왔고요 가격은 아까랑 동일하게 50만원 정도 나오죠 왜냐하면 CPU 가격하고 그래픽카드 가격하고 거짐 비슷하게 맞추는 게 제 성능을 이끌어내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2070이 좋네 2060이 좋네 당연히 가격 비싸면 좋은 건 알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가격대로 비슷하게 맞추시면 딱 좋습니다 SSD 같은 경우도 240기가를 넣었고요 아까랑 똑같이 케이스도 브라보텍의 스텔스 TX 블랙 파노라마 윈도우 모델을 넣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펜이 총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상단에도 펜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700W의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700W 모델을 넣었고 보증기간 6년짜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가격은 150만원대 가격이 나옵니다 AMD의 3700X보다 한 단계 위인 3800X를 가지고 왔고요 가격 차이는 3700X랑 비교했을 때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800X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위이긴 하지만 좀 오버클락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빼놓고는 3700X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픽 카드가 2070 슈퍼를 쓰고 싶으신 분에게는 3800X를 추천드리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의 트레이저 X9 920T 모델을 넣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핫한 케이스 모델입니다 보시면 예쁘죠? 하얀색은 만원 추가예요 파워 같은 경우는 700W 넣었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은 170만원대에 나옵니다 이 3800X 같은 경우는 3700X랑 똑같게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거짓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오버클럭킹 넣었을 경우 배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빼놓고는 좀 장점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죠 영상에 거짓 막바지가 다 되어 있네요 최상 라인업이죠 인텔의 i9 9세대 9900KF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F 모델을 갖고 온 이유가 단가 절약을 하시라고 해서 CPU 가격은 6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에 이제 쿨러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익스트림 X240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2열짜리 쿨러지만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이거 그레이나 화이트 가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 CPU의 최상급 메인보드인 Z 시리즈 Z390 칩셋이 들어간 기가바이트의 Z390 에러스 엘리트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가격대는 좀 많이 나가는 대신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전원부 안전성 오버클럭도 잘 먹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조립하고 오버클럭도 넣어봤는데 잘 먹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16GB 곱하기 2개 가지고 32GB를 맞췄고요 32GB 곱하기 2개 가지고 64GB를 맞추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좀 많이 과분해요 아니면 튜닝램을 넣으셔도 되고 해서 32GB만 맞추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32GB를 맞췄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CPU가 최상급 CPU이기 때문에 RTX 2080 슈퍼 모델을 갖고 왔고요 2080 슈퍼를 구매하실지 TI를 구매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2080 TI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이 한 150만원대가 나가기 때문에 2080 슈퍼가 이제 한 100만원대로 좀 성능이 좀 많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텍의 게이밍 지폭스 RTX 2080 슈퍼 모델을 갖고 왔고요 여기는 그냥 뭐 최상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SSD는 그냥 M.2까지 넣은 견적을 갖고 왔어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에 500기가 모델을 갖고 왔고요 이게 아마 읽고 쓰기 속도가 한 3기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SSD 같은 경우는 500메가바이트 500메가바이트 세컨즈가 나오죠 거지만 5, 6, 30, 6배 정도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리고 요즘 좀 핫하게 많이 나가는 케이스 모양이죠 시그마텍의 제우스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대신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좀 많이 예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명품급인 커세어의 TX850M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쿨러를 갖고 왔고요 이게 보증기간이 7년인가 10년인가 아마 측정이 될 텐데 이거는 자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은 17만원 정도 해서 조립비 포함하면 한 260만원대의 견적이 나오는 사양입니다 인텔의 i9-9900KF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다만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한 5.2나 5.3까지는 무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무리하면 5.5까지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쿨러 발열 생각하셔가지고 오버클럭킹 넣어야죠 이제 AMD의 마지막입니다 3900X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6코어 32스레드의 미친 코어 성능을 갖고 있는 GPU예요 그래서 i9-9900K를 가실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3900X를 선택합니다 이걸로 제가 CPU-Z의 과부와 벤치를 걸어봤는데 거짐 벤치값이 만 이상이 나왔어요 9900KF 같은 경우는 7000대인가 8000대밖에 안 나왔는데 거짐 20% 이상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인텔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AMD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왔는데 인텔은 이제서야 모르겠고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라이젠 9 3900X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쿨러는 i9-9900KF랑 똑같이 익스트림 X 240 모델을 갖고 왔고요 3700X나 3800X랑 동일한 메인보드를 갖고 왔고요 최상급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어떤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오버클럭 넣으셔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16GB 2개 해가지고 총 32GB를 맞췄고요 그래픽 카드도 i9-9900KF랑 똑같게 2080 슈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M.2를 같이 측정을 했고요 케이스도 동일하고 파워도 동일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60만 원대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900KF랑 가격 차이가 거짐 안 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황코가 추천하는 조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계산기도 두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라인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이 PC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선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조합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영상도 두 번 세 번 다시 찍은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